아부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님 예수하십니다. 이 시간 신념과 진정으로 하나의 문의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오직 아버지의 진만을 말하게 해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하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 형제 자매님 나사렛 예수하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7일입니다. 새벽에 제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짧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비전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물을 통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들은 항상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시간 동안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짧은 비전을 보았는데 이것을 전할까 말까 혼자서 고민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한자가 계속 제 비전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푸쉬를 하십니다. 한자를 계속해서 떠올려주시면서 푸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비전을 보았을 때 그 비전이 바로 즉시 나가야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것은 또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니면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전을 본 것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4시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낮에도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면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잠을 주시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2시간이 지나도 말똥말똥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것이 있구나. 자 그래서 오늘 새벽이 사실 3시 좀 넘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을 자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2시간 동안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셔야지 잠을 자는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약 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방언기도로 순수 방언기도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잠을 주셔가지고 이제 비전이 열렸는데 한자를 보았습니다. 한자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은 한자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가지 영어도 보여주시고 여러가지 언어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마다 좀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 무슨 짝대기처럼 중간에 이 그림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재난 그리고 디저스터 이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 성님께서 그대로 전해주시는 대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압니다. 그대로 어떠한 뜻인지 그래서 이 정확한 한자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해야 할 해라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는데 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림 이 한자 그림을 그대로 제가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눈을 감든지 뜨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푸쉬를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재난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은 이 똑같은 한자가 두 개의 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할 해 해야 할 해 이렇게 두 한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잠은 못 자고 두 시간 동안 헤매다가 30분 동안 방어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비전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두 개가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한국 이렇게 한자 두 개를 제가 보았는데 해야 할 해 라고 합니다. 해야 할 해 해야 할 해 해야 할 해 그리고 영어로는 harm 이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를 보았다. 한자를 보았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핑크색 하늘이었습니다. 핑크색 하늘과 그리고 산불이 난 것입니다. 산불, 볼 건 산불이 나고 그리고 핑크색 하늘. 그래서 그 산불을 피해서 작은 쥐 한 마리가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빼꼼히 나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쥐가 갈 곳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전을 보았는데 이 비전이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계속 한자를 계속해서 푸쉬를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푸쉬를 하십니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 이것은 또 이제 비전이 나가야 되는 비전이구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고통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영국적인 부담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계속 떠올려 주십니다. 계속 떠올려 그러니까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계속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 한자 두 개가 계속해서 제 내리에서 계속 떠올려 주시니까 이거는 다시 또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 이 메시지 짧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7월 2020년 11월 7일 2020년 11월 7일 5시 30부터 7시 30분까지 짧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두 개를 보았고 이 한자의 뜻은 헤알 헤 헤알 해 이렇게 헤 헤 한자 두 개를 보았고 한자를 보았고 핑크색 하늘과 산불을 보았다. 그리고 활활 타고 있는데 산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조그만한 쥐가 마우스가 갈 곳을 잃어가지고 빼꼼히 거기서 산불 거기서 갈 곳을 잃어서 헤매고 있으면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전세계 하늘의 1월 성신의 징조를 보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제가 고득고득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전을 16년 동안 보았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은 2020년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1월 성신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하시면 첫 번째 전세계의 하늘의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구름들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며 그 구름들은 나무 높이까지 지면 가까이 내려올 것입니다. 자 1번 전세계의 하늘의 구름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2번 여러분들은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가 뜨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세계 하늘에는 아침 저녁으로 해와 달이 있는데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보면 거의 해열 크기가 한 4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자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3번 여러분들은 지금 핑크색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핑크색 하늘에 핑크색이 하늘이 쫙 깔리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는데 핑크색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스아메리카에 살든지 사우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호주 대륙에 살든지 아니면 아시아에 살든지 중동에 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유럽에 살든지 아니면 섬나라에서 하신다고 해도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고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요즘에는 완전히 막 캠트레일을 미친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C-H-E-M-T R-A-I-L 캠트레일 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가 다니는 길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떠있고 전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얀색 비행기입니다. 하얀색 비행기인데 하얀색 화학물질을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슨 바둑판처럼 뿌리고 전세계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일반 구름과 그리고 캠트레일 구름을 구부여를 하셔야 되는데 캠트레일 구름은 완전 무슨 밀가루처럼 쫙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름은 거의 뭉게뭉게 구름으로 있는데 왜 저렇게 뭉게 구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기를 일반 H2O 물에다가 화학물질이 섞여가지고 그게 묵어가지고 바다까지 왔는데도 지면까지 왔는데도 구름이 뭉게뭉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5번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달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게 되면 달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스스로 회전을 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고 달의 빛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반달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밤새도록 달을 관찰해 보시면 달이 거꾸로 뒤집어 있습니다. 침쯤 돼서 보면 달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는 달을 10년 넘게 관찰을 했습니다. 처음에 달을 달이 조금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좀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시간에 아주 졸지 않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10년 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천체에 그러니까 우주에 빛의 존재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 그래서 하나는 리비루 하나는 우리 태양인데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리비루가 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리비루 안에는 리비루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우리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 3600년 만에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전 태양계를 뒤집는데 우리가 목성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화성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천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성을 목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영향력 왜냐하면 리비루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리비루 안에는 최소한 지금 두 개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하나는 하얀색 행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붉은색 행성인데 지금 우리 하늘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핑크색 아니면 붉은색 아니면 보라색 이 현상들이 다 붉은 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천체에 빛의 존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리비루 하나는 태양 그래서 지금 알라스카 FAA 카메라에서는 거의 행성들이 찍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히자마자 바로바로 삭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캠트레이를 전세계적으로 하늘에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이제는 낮에도 미칠도 지불고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세계 지금 캠트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바쁘실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전세계 구름들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수포문 수포에 가두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이를 미친 짓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를 저는 다시 요약을 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2020년 11월 7일 새벽 아침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제가 본 비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계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오늘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한자 두 개를 보았습니다. 이 한자는 해할해 해할해 한자 두 개를 보았고 한자를 보았고 핑크색 하늘과 산불을 보았다. 그리고 그 극심하게 활활 타고 있는 그 산불 속에서 작은 쥐 한 마리가 갈 곳을 잃어가지고 쥐가 갈 곳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예수야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2011년 11월 10일 날 저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와 나께서 천군조사 함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준비된 예수와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비전을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전세계 하늘에 완전히 짙은 핑크색으로 하늘에 핑크색이 쫙 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그때가 되면 북극과 남극의 지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 때가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기 바로 일부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우리 손님께서 곧 오십니다. 휴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휴거는 아무나 들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가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처럼 가벼워지셔야 되고 맑은 물처럼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회계로 예수와의 피로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거룩한 로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샬롬